인수형이 한 말 그대로 같은 톤으로 하면 되죠? 아 근데 이게 인수형 목소리여야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알아 뭐 할 거님 요새 힘들었는데 별풍선 뵙게 감사해요 똑같다 리얼 똑같다 이거 인수형 톤으로 하시면 돼 아 근데 이 형 잠깐만 코레스 아니 이 형으로 진짜 봐야 돼 삭제해 그냥 안파내야지 잠재 뵙게마 감사합니다.